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이펙트 인자 계승 카드는 괜찮게 뜨고 있다 하지만 캐릭터가 이펙트 넘쳐 캐릭터 잡을 수도 있겠는데 체력이 많이 깎일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안 깎이겠다 굿 큰 이펙트 오나 아 오징어 맞추기 미션하는데 이펙트에 정신이 팔렸어 아 오징어 맞추기 미션 아 오징어 맞추기 미션 아 오징어 맞추기 미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펙트 카드 수준 실화냐 이펙트로 스킬 포션 같은 거 먹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메아리 떴다 폭풍이 전기구체 한 개나 만들었다 다 지지기잖아 이거 다 지지기잖아 이 정도면 망치지 보도 되지 않을까 큰거 노린다 큰거 온다 큰 디펙트 온다 와 님들 제 실력뽐 실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복부 실더스 프로게이머 탄생 와 밸류가 이게 디펙트지 와 미쳤다 진짜 와 와 와 백분열 좀 주실래요 와 와 엘리트 죽이러 갈까 죽일까 마스터 아마 내 안에 증폭 와 일단 사볼게요 나머지 유물이 안좋게 나왔으니까 맥보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가다가 엘리트 두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이제 두 마리 더 잡든가 아님 이쪽으로 하든가 여기가서 결정하면 되겠다 엘리트 나가있소 킹분열 진짜 떠야된다 어 미치 쓰레기게임 아 바로 쓰레기게임 돼버리죠 아 제 체력 다 어디갔소 어 여기가자 백분열 준다 백분열 띱 아니 근데 재활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아닌가 오히려 좋은건 아닌데 그냥 좋다고 해 안 왜 아주 두르 yan 지랄 그 자리 다 두르 즉 아..왜 이렇게 쎄? 개정답 삼형제 와..평폭 병아리에.. 부팅할까? 아니면.. 삼색 넣을까? 삼색이 더 낫겠죠? 호박집 있으니까 병에는 강열판 들어가는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일단 메아리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병 속에 폭풍 속에 폭풍 병열판이 제일 좋은데 병 알겠지? 정오 흠.. 제발 으아아아 빛난다 이게 디펙트지 이게 디펙트지 겁나 쎄 와 재고 떴다 가방 언뜻나 아직 홀로그램 같은거 먹어야 될 카드는 많다 나 왜 찍기 안했지 헐 그래미 귀여워서 안찌짐 헐 아하핰 이제 안귀여움 삐져버리고싶음 삐져버리고싶음 이종도로 디펙트를 막을 수 없다 세머리앙아리 설복 허버좀 애매하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퍼텀만 괜찮았으며 훨씬 세력 아끼는건데 아니 에 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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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한바퀴 돌았으니까 애노사비 나오는게 맞네 와 켈리퍼스 오늘부터 첨탑은 이펙트가 지배한다 망조의 로봇 삼색강호 하자 끝났다 끝났다 뭐 괜찮다고 역시 다들 사실은 디펙트를 좋아하는게 분명해 사실은 다들 디펙트를 좋아하는게 분명해 야 디펙트 귀엽세 아니야 핵분열 나오면 딱인거 같은데 응 안좋어 서지 필요없어 그 윗기 엉낙거비 제일 좋은거같음 어차피 고철처리장만 이기면 깬거같으니까 메아리 필요없지 메아리 필요없지 어디서 안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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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혁명 대신 유성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북전기... 북전기... 과추를 활용하는 에너지 혁명... 과추류 주술사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얘도 뭐... 진짜 어렵진 않을 거임... 진짜 어렵진 않을 거임... 아짜로 어려울 거임... 펌탑... 펌탑에는 기계로 만들어진 신이 있다고...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하짐수... 여기 있었구만... 여기 있었구만... 하짐석이... 이기음을 먹을 거 없잖아... 뭐 주려고... 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는... 첨삽을 오르고 있대요... 흫... 향로 주면 좋은데... 맞았나 이거? 안 맞았네... 어서... 소비 필요 없어... 소비 필요 없어... 까까...땜에 소비 넣는 건데... 소비 안 넣어도... 까까... 잘 잡을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메아리 없으니까... 밸류가 많이 아쉬워지긴 하네... 근데 어차피... 오버밸류는... 필요 없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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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디펙트... 언쿨디... 으아 다 죽어 도착이다 구워라 어디로 갈까? 도착 아니? 가지직 강화해야 아까같은 상황에서 애노딜 안나오지 않을까? 이중시장 강화가 더 나은가? 둘다 강화하자 둘다 강화하기에는 불이 하나 없네 불 하나 더 볼 수 있긴 한데 엘리트 하나 더 잡자 여기서는 포션 쓰는게 맞을 것 같음 어차피 하짐석이기도 하고 이야 에너지 많다 오 안나왔어 너무 센데? 너무 센데? 뭐야 이펙트니까 그냥 허브 넣는게 더 센나? 허브 넣는게 더 센나? 그냥 허브 넣는게 더 센나? 후 체카오 가 너무 쎄니까 안음이 안댔다 파드를 더 넣어야 되지 이대로 그냥 끝내야 되지 와 천하부랭이보다 센데 이 디펙트에게 상처를 어림도 없이 탈팽아 됐었구나 하지만 강자에게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고개를 들어라 니가 약한 것이 아니다 디펙트가 조금 더 강했을 뿐 아 겁나 세네 즐겁다 안 구구구 찍어야지 아이언 클레드 난 너가 불었다 넌 아무리 강해져도 나를 함으로써 보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나는 보통을 느낄 수 없다 어 죽지마 잠깐만 후 아 스택이면 되겠지 이거 깎아는 조심하게 해야 돼 잠깐 잠깐 어디갔어 강의력과 호기심에 대결해야 되는데 아야 맞았어 왠지 심장한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와 너무 세다 말도 안나온다 향로사 스택 맞췄어야 했는데 너무 강해서 조절 못함 왔다 고철 처리장 아 이제 누가 고철이지 지는 쪽이 고철임 이펙트에겐 자비심이란게 있어서 강과 방패에게 단번에 턴을 허락하셨다 아 죽임 안되는데 근데 향로 업터 스토어 질것 같진 않은데 V2 향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일단 이것도 맞아야겠다 맞아야 겠다가 아니라 맞을 수 밖에 없다 그 다음게 미니김빵에 도착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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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펙트식 인장감 조성 이펙트식 인장감 조성 이펙트식 인장감 조성 이펙트식 인장감 조성 이런 디펙트는 처음인데 진짜 처음임 향루건 이길 자신 없는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 왕놈 몇 대 맞으면 죽는 PC들이나 노리는 것 진정한 강자는 상대의 모든 것을 허용하며 맞선다 진짜 트롤랍의 실력 미쳤다 지능 구성인자로 육성한 디펙트 슈퍼 크릭 아니 메가 크릭 역시 사기다 메가 크릭 재발용 측정기 냉정함 노코특 꼬리 꼬리특 오스프레용임 1900방어 캘리퍼스 세모왕 136킬 한 거 보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긴 했네 하지만 강했죠 네 뭐요 제방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면 약한거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